이번 시간에는 이제 컨테이너를 넘어서 함수형 서비스인 람다, AWS 람다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2나 이제 컨테이너도 이제 점점 어떻게 보면 경량화가 되고 있는 서비스 중 하나였는데요. 그런 컨테이너조차도 이 오버헤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예 그냥 코드만 서버 리스한 서버 없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서비스를 배포하고 뭔가 함수를 실행시키는 단위대로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를 이제 AWS에서 개발을 했고 그걸 이제 함수형 서비스, 람다라는 이름을 붙여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WS 람다 서비스는 서버 리스 컴퓨팅이라고도 표현이 되고요. 주로 뭐 특정 이벤트나 아니면 푸시와 같은 이제 뭔가 이벤트나 트리거가 있을 때 주로 실행이 되는 서버 리스 컴퓨팅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서버나 컨테이너 없이 코드나 함수 단위로 실행이 가능하고요. 람다는 뭐 특정 언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파이썬이라든지 노드JS, 자바, C샵과 같은 다양한 언어들을 지원하고 그 언어들의 특정 코드 양식에 맞춰서 실행을 시키면 그 서비스가 이제 실행이 되는 함수 단위로 코드 단위로 실행이 되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주 경량화되고 그리고 이벤트 기반의 서비스가 매우 용이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라든지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 분석이나 그리고 배치 작업 등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람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은 우리가 뭐 EC2나 ECS를 이제 배포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EC2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스턴스 유형을 어떤 유형을 이제 배포할지 고민을 해야 되고 ECS 같은 경우도 EC2에 배포를 할지 아니면 파게이트에 배포를 할지 뭐 얼마나 많이 배포를 할지에 대해서 컨테이너까지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람다 같은 경우는 그 특정 코드별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 서버에 대한 고민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람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발생하는 이벤트나 아니면 특정 트리거에 대한 이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컴퓨팅 처리량에 따른 유연한 인프라가 이제 제공된다고 볼 수 있고요. 철저하게 실행되는 그 시간별 과금이 되기 때문에 특정 오버헤드가 많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코드별 실행이 되는 인프라가 충분히 주어지기 때문에 신뢰성 있고 가용성 있는 균일한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AWS 람다가 어떻게 서비스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우리가 그 서비스할 람다 코드를 작성을 해야겠죠. 이 코드는 파이썬이라든지 자바스크립트라든지 뭐 C샵이라든지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 언어로 이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성을 하고 그 작성이 된 이 람다 코드를 이제 등록을 해야겠죠. 그래서 등록을 하는데 이제 관련된 보안이나 뭐 IM이라든지 아니면 시큐리티 그룹과 같은 다양한 그 보안적인 부분에 따라서 이제 이벤트를 설정을 할 거고요. 그럼 이제 연계된 AWS에서 서비스에서 이벤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S3의 특정 버킷에 특정 데이터가 생성이 됐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이나모 DB의 특정 이제 곳에 데이터가 저장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모바일 앱에 푸시가 새로 생성이 됐다든지 와 같은 방식으로 뭔가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이제 그 이벤트가 이제 람다를 통해서 람다를 실행시키는 트리거가 발생이 되고요. 그럼 이제 3번의 트래거가 발생이 되면 이걸 통해서 람다 서비스가 그 요청에 맞게 이제 실행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모든 그 람다에 필요한 설정들이 되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보안 설정이나 아니면은 어느 이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부분이 정의가 물론 잘 돼 있어야지 람다가 실행이 잘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람다가 실행이 되면 그 실행된 만큼 이제 과금이 되는 구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